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겨울 아름다운 실버 메더ист, MARTINA ERTE L. GERMANI 저의 필름 아름다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고소하고 오늘 제가 아주 간다. 그리고 내가 엄마가 말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히 안쪽으로는 안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소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도 정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가 절대 이렇게 하면서 스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2분 후에 이따가 왔어요. 그녀가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녀가 항상 저희도 도와줬다. 그녀는 아직도. 그녀는 어린이들과 그녀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정말 기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